안녕 얘들아 난 가은이야. 여기 조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니? 대박의 기운이랄까? 나를 한번 그려볼래? 안녕하세요. 호롱도롱집이의 호롱이 입니다. 오늘은 가은이를 그려볼거에요. 긴 생머리 예쁜 가은이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얼굴형부터 내려왔다가 살짝 치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옆머리 먼저 그려줄거에요. 옆머리 옆에서 귀 이렇게 해서 아까 얼굴형 있는 데까지 이어줍니다. 더 크게 그리고 여지의 머리카락을 그려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때문에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안 이상해.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갔다가 살짝 머리 나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까 머리까지 이어주고요. 됐어. 여기 뒤로 넘어가는 머리 이렇게 뒤로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정수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둥글게 슝 됐어. 그 다음에 이 뒤에 머리는 이따가 몸을 다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릴거에요. 그냥 몸 삐쪽이 안 그리는거야. 응. 그어졌다. 아쉽다. 근데 뭐 눈을 그려봅시다. 눈 크으 크고 예쁜 가은이의 눈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속눈썹도 그려주고 눈동자도 크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빨리라 코를 벌써 그렸어? 코를 그려주고 여기 오른쪽 눈은 이 왼쪽 눈보다 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살짝 작게 그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고 어 틀렸다 틀렸다 그냥 그려봅시다. 이렇게 할거에요. 저년도 이렇게 눈동자 그려주고 속눈썹도 그려주고요 검은색 칠해주고 오른쪽 눈을 살짝 크게 그려서 왼쪽 눈을 좀 더 크게 붙이고 있습니다. 어 잘 그리네 입도 이렇게 눈썹 그려줘요 V자 그려주고 둥근 칼라 그려줘요 손을 모으고 있는거 그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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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라 살짝 옆에 왼쪽에서 이렇게 소매까지 내려옵니다. 손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팔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또 소매 카라를 그려주고요. 오른손은 거의 안보일거에요. 손을 모으고 있어서 손을 그리는데 오른손은 거의 안보이게 이렇게 손을 그려주고 이렇게 손을 그려주고 손을 그려주고 아니요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손이 없잖아 오른손도 살짝 그려줘요 그렇게 응 그래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 이렇게 내려온거 이어지는 느낌으로 너무 위를 보고 있나 괜찮아 이렇게 올라가요 머리카락 여기서 머리카락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거에요 살짝 원피스가 퍼지는 느낌으로 드디어 이제 뒤에 머리를 그려줍시다 여기 볼 가운데 중간에서 둥글게 내려옵니다. 살짝 원피스가 동굴게 내려옵니다. 어 펜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일자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여기 정수리 아까 그리다 만들어서 쭉 내려와서 아주 살짝 들어간 다음에 다시 살짝 나올거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어요. 이제 발만 그리면 끝이에요. 목 있죠 목 있는 데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발 하나 나오고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아 스타킹을 좀 더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안에 스타킹이 긴데 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검정색으로 칠해야겠네요. 저는 틀려서 색칠해 봅시다. 모짜렛이에Jacob 보니 imagine 모델이에LOL 그냥 política 그럼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